그니까 앉아, 내가 굳이 앉아 왜 도와드려요? 동네가 같은 놀자 미치고 아니, 노래방 가고 있네 노래방 가고 있어 미친놈이 왜 이렇게 미친놈같은 놀자 야, 신난다? 응 부담 얼마나? 어? 4명이요, 4명 내가 받아주시면 또는 안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잠이 와, 이 미친 새끼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